반갑습니다. 학생은 생명과학 전문가 김석선생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생명과학원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난이도가 어땠다 이 얘기를 쌤이 보니까 이거보다는 여러분 친구들의 멘트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난이도를 쌤이 생각했을 때 중상 정도 됐다. 그것도 기출문제 변형이 좀 많구나 라는 느낌의 쌤을 받았다. 근데 이제 여러분 친구들은 이런 식의 멘트들을 했어. 자 보시면 이 친구의 친구들이 어렵다고 했었나봐. 친구들은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라고 두 명이 얘기했는데 한 명은 만점이었고 한 명은 45점을 받은 학생이었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느낌 쌤이 만난 학생들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쌤이 만난 학생들한테는 아주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쌤이 봤을 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출문제 활용이 좀 많아가지고 우와 이거 신유행이다 진짜 어렵다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시험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을 잠깐 보시면 17번 19번 남기고 6분 정도 남았어요. 6분 7분 남았어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걱정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9번에서 걸려서 17번으로 못 갔어요. 그 뒤에 상담 내용들이 그런 건데 어쨌든 두 문제를 남기고 7분, 6, 7분 정도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빅킬러와 준킬러 파트를 기본적으로 잘 풀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시간에 대한 조절에서 나쁘지 않은 시험을 본 거고 대체적으로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넘어갑니다. 자 10번에서 걸려서 시간을 많이 써버렸어요. 이 친구는 조금 많이 틀렸는데 이런 거야. 쭉 흘러가서 뒤에 가서 한두 개가 남아야 되는데 10번을 스타트를 끝내는 10번 문제가 좀 어려웠었죠. 그죠? 어렵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많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긴 한데 경우의 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10번 문제가 한계체 여러 세포 DNA 상대량에 대한 얘기 상성에서의 유전자 값, DNA 상대량 값이라고 하는 그런 값들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조금 많이 연습하지 않고 또 명확한 규칙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여기서 걸리면 당황해가지고 뒤쪽이 조금 무너질 수 있었던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9번, 10번, 11번 이 앞쪽 라인에 조금 어려운 준킬러파트 문제가 나오는 건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나오는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알겠지?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제 다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이긴 한데 이 친구들은 이제 와서 편하게 얘기한 거고 이 학생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유전이 자기는 명확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15번 문제는 굉장히 쉬웠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이 15번 문제를 푸는데 1분 반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17, 19는 손을 못 뗀 거고 15번 틀렸고 또 이제 1쪽으로 손을 못 뗀다는 얘기는 다른 쪽 그러니까 뭐 14번이나 10번이나 9번 근수축이나 16번 자극전달이나 그런 쪽에서 조금 시간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킬러파트 또 유전이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라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유전파트가 어려웠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어느 쪽 섹터든 하나씩은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여전체중에서 제일 크게 혼나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하는 거지. 유전 다 맞았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7월, 8월 6, 7, 8, 9 이때 유전에다가 엄청 힘을 실어서 공부하지요. 그런데 유전에 힘을 실어서 공부하다 보면 비유전파트를 학생들인지라 까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 전체 공부 시간, 생명과학 시간에 20%, 30% 정도는 비유전파트에 꼭 내용을 집어넣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반복해야 돼.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으니까. 유전 다 이제 만족하지 이 친구는 자기가 공부한 거 다 맞았으니까 유전 다 맞았어요. 막 이래. 2번 신경계 6번 생태계 9번 근수축 근수축은 또 와가지고 다 했는데 계산 하나 잘못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래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번 6번 9번 이런 거 틀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점짜리 3개트에서 44점이야. 컷에 걸리고 막 이랬어. 하나 1점 좀 안 되고. 뭐 이제 9평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컷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한 걸 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 베이스에 깔아야 되는 기본 패턴들 있지. 비유전 파트의 기본 문제들 그런 거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느낌이 어때? 아주 많이 어려운 시험. 막 이제 1컷이 42. 뭐 한 4년 전 시험이 그랬었잖아요. 1컷이 42. 이런 시험은 아니었구나. 한 45, 46. 언저리에서 1컷이 성립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국가 차원 시험으로 난이도가 적당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게 이제 좀 쉽게 이제 수월하게 쉽게라는 말보다는 수월하게 어쨌든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눈여겨서 볼 게 뭐고 또 탑 4 내기하자. 탑 4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탑 4에 이제 탑 1, 2, 3, 4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이제 해설, 문제 해설 강의를 찍을 때는 탑 5까지 찍을 거고 어쨌든 요거 이제 총평이니까 빠르게 요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번 문제는요 여러분 2018학년 수능 19번과 완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새롭다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성, 비분리, 핵형, 정상 이거는 선생님이 비분리 파트 각의도 돌연변이 파트에서 핵형 정상 숫자 정상 수 이상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나눠서 보라고 했었고 핵형의 정상 파트에서는 비분리 정자와 비분리 난자에 의한 그 수정으로 인한 핵형 정상과 유전자 치환에 의한 핵형 정상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성비분리 핵형 정상일 때는 이런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있잖니 그죠? 기본 패턴에 대한 거 요거는 아마 이쪽까지 못 갔을 걸로 생각이 되더라고 선생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19번, 17번까지 못 가거나 아니면 갔는데 17번이 미지수가 있으니까 어려워 보여서 19번을 급하게 시작했는데 하다가 삐끗하니까 한 번 더 하고 막 이러면서 실수가 나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많이 어려운 주제는 아니야 요거는 자 17번이 이제 탑2입니다 5답률 탑2인데 가기도 분석 파트이긴 한데 DNA 상대랑 합에 대한 걸 줬어 뭐 0, 1, 2 뭐 1, 2, 3 이런 거 줬잖아 그죠? 오케이 그 합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새로움이 조금 있어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할 거야 새로운 파트에서 어쨌든 가기도 분석 문제 DNA 상대랑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DNA 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여러분 많이 본 거야 어서 본 거냐면 22학년도 수능 완성 80조계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은 4잖아 그치? 수능 완성에 80조계 1번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제야 똑같아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다면 이게 이제 어렵지 않은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학생들이 선생님 EBS 해야 돼요 막 이러는데 해야 돼 5답은 탑3 안에 하나씩 꼭 들어가 그러니까 수특이건 수환이건 꼭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선별하지 않은 어떤 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치? 뭐 학평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학평 엄청 중요하다 그치? 4월 7월 게 수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나와있는 기출 문제를 먼저 다 풀고 수특 수환 안 풀어져 있어도 기출 문제 안 풀었다면 기출 문제 먼저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특 수환을 푸는 것을 추천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새로움이 조금 있었고요 새로움 새로움이라고 하면 이제 개정교과에서 새로움 예전에 많이 있었던 거 어쨌든 됐고요 16번 총시간이 동일할 때 여러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것과 시냅스의 위치 찾아라 이런 거잖아 그치요? 오케이 이 총시간 동일하다 총시간은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풀이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수업할 때 총시간은 이동시간 플러스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라는 개념을 할 때 너무 치료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이 문제 틀렸어 그러면 개념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건 다른 거란 뜻이죠 그쵸? 아직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두 개의 기출 문제와 동일합니다 21학년도 7월 5번 문제와 20학년도 7월 18번 문제가 얘랑 똑같아 시냅스 찾아라 해가지고 빈칸 뉴런의 일정 부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빈칸 채워놓고 거기를 내는 문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5번은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야 9평에서 다인자 파트가 나오면 수능은 다인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21학년도 기준으로 이야기해주면 복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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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지 다인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복대립 복대립 여러분 잘 보시면 6평 때 14번의 다인자 9평 때 15번의 다인자의 중간 유전 수능 때 비슷하겠지 뭐 그렇죠? 다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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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턴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22학년도 6월 14번 이때와 내용이 거의 흡사하지요 난이도 좀 줄었어 이때는 자손한테 동형접합을 주지 않고 동형 이형 동형 이렇게 한 다음에 올려서 연관에 대한 걸 풀어보라고 했었던 거고 15번에서는 독립을 다 제시한 다음에 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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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니까 다 자손이 동형접합이면 오히려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15번을 틀린 학생이라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22학년도 6월 14번 두 달 전 거죠 그거 풀어보셔야 되고 세 달 전 거 20학년도 9월 14번 문제도 얘랑 흡사합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내용은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제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저기라면 아 내가 이게 약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 17, 19로 못 가서 틀렸어 그럼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니 얘들아 그죠? 17, 19를 가서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게 약한 건데 전체 30분의 시간 동안 17, 19 두 개를 못 풀었어요 손을 못 댔어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앞쪽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쓴 게 있을 거야 그걸 복귀하셔가지고 내가 10번에서 많이 걸렸나? 10번에서 많이 걸렸다면 여러분들은 염색체와 유저물질 그 세포분열 이쪽 파트 있잖아 한계체 여러 세포 DNA 상대량에 대한 그런 파트들의 힘을 좀 더 실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9번 근수축에서 틀렸어 그러면 어디서 틀렸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림을 잘못 확인했는지 복귀하셔가지고 이런 게 나올 때는 내가 이런 거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소개한 거는 이걸 푼 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찌됐건 TOP4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새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넣은 거고요 10번에 10번에 보통은 상성을 주지 않더라도 DNA 상대량 값을 제시하지요 1, 0,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중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제시를 한단 말이야 돌연변이건 정상이건 DNA 값을 제시한 다음에 얘가 상이냐 얘가 성이냐 이걸 찾으라고 한 건데 이 문제는 미지수를 넣어버렸어 기억내는 데게서 0, 1, 2를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실제의 경우는 많지 않은데 생각으로 했을 때는 우와 이게 경우가 많은데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편하게 말하면 풀기 싫은 좀 많이 귀찮은 그런 느낌을 준 거야 앞쪽에서 그러니까 막 다 해야 되는 느낌인 것처럼 같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지수 활용하는 건 작년부터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수능 완성에서 좀 과하게 미지수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요즘 트렌드는 미지수를 좀 많이 넣으니까 이런 경우 판단하는 걸로 잘 해야 된다 라고 맨날 언급을 하는 주제인데 특히 이제 10번에서 미지수 활용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경우와 어떤 경우로 나눠서 접근할지 판단하는 게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번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 판단하기 문제들을 기출 문제나 아니면 선생님이 풀이하는 사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러셀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EBS도 마찬가지 미지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있으면 좀 생각을 깊게 하면서 경우를 한번 판단해 보는 연습들을 한번은 해보는 걸 추천해요 최근 트렌드에 얘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17번은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 그치 DNA 상대를 합을 갖고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 이제 개정교과 전에 했었던 방식 중에 하나야 개정교과가 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 성 상, X 서로 다른 상 서로 다른 뭐 이렇게 준단 말이야 항상 근데 아예 모든 언급이 생략돼 있어요 그치? 이게 이제 개정 전에 서로 다른 염색체까지 나오면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염색체니까 상, 상인지 상, 성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치? 아니면 이 언급을 안 하는 우리가 상에 묶여있나 성에 묶여있나 상성인가 상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어렵게 나오면 상하고 상인데 연관되지 않은 패턴으로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고 이 문제는 상, 성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 언급이 생략된 게 특이한 거야 개정교과에서 처음으로 이거를 생략한 거니까 그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론 이제 개정교과는 선생님이 항상 전략을 짤 때 기본 베이스는 우리는 독립으로 놓고 다른 거다 라고 놓고 하나 성 나오면 상가 라고 해서 내가 전략을 짜주긴 하지만 보통 언급이 있었는데 언급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특이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묶을 수도 있긴 하겠구나 묶는 건 6월 때 묶어줬었잖아 그치? 묶는 거 충분히 해놨었고 언급을 생략했기 때문에 다음에 언급이 없이 묶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있긴 한 거지 우리의 개정교과를 풀이하는 우리의 전략은 무조건 따로 놓고 가긴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섹터가 하나가 더 이렇게 따라 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성에 대한 언급이 생략 독립과 연관 같이 묶여있는 거냐 엑셀 같이 있냐 이런 게 생략된 게 특이한 거고요 이 핵형 분석은 작년 수능 6번 문제의 변형이 되겠죠 상성 염색체를 하나하나 해서 두 개를 생략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엑셀 섹체를 제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상 하나 성 하나를 제거한 거지 뭔가 제거를 해서 미지수로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트렌드가 된 것 같은 시험을 한 번 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9평을 본 다음 날 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지쳐 있더라고 근데 이제 원래 마지막 9월 9평 보고 나서의 느낌이 살짝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한 하루 이틀만 더 지나면 우리 여러분 마지막 불꽃 확 불태우듯이 한 두 달 확 태울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약간 펌프질이 되긴 하거든요 시험에서 내가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체크를 잘 해보시고 어디에서 시간을 더 썼는지 또 이제 기본 문제가 탕탕탕탕 하고 치고 나가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내가 더 반복해서 읽어보는 전체에서 너무 킬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 문제 패턴은 전체 시간에 한 20% 정도 활해하면서 활해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식의 전략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수능을 준비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이야기 같이 하느냐고 우리 또 고생했고요 쌤이랑은 구평에 대한 문제 해설에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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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